나는 자연에서 태어났습니다. 나는 인류와 지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. 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. 나는 대나무 빨대 케이스입니다. 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지만 내 안에 지구를 위한 것들만 담고 싶습니다. 나는 특별한 대나무 빨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. 내 안에는 천연 빨대인 대나무 빨대, 밀대 빨대, 갈대 빨대를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나는 필기 도구나 칫솔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지만 나는 천연 빨대를 더 선호합니다. 나는 인류를 위해, 지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. 꼭 나를 소유하세요. 그리고 나를 아낌없이 써주세요. 그리고 내 안에 천연 빨대로 가득 채워주세요. 나를 사용하신다면 지구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깨끗한 지구 환경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는 달아 없어져도 좋습니다. 나는 에코아미가입니다.